서건사님 서건사님 이쪽 이쪽 여기여기 조심하셔 미끄러워서 여기여기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미끄러워서 여기여기여 와 와 와 아이고 아꼬라 왜 거기로 넘어가 거기로 빠져 왜 한 번에 안 되는거야? 생각대로 안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아 다 빠뜨려 남자들은 세 맞고 빠뜨리고 희엉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트라이크 나고 나가요? 스트라이크 나가면 안 하는거래 맨 끝에만 스트라이크 같이 하는거래 잘해봐 어우 투스트라이크 할 뻔했네 아 지금 마지막 거니까 할 수 있나보다 무작해! 심사 좀 안 해 아.. 아! 아하하 아하 아 아 어... 예~~ 아유... 저거 이쪽 거 치고 저 같이 맞춰 두 번째야 이거? 어 두 번째야? 어 오케이 오케이 끝난거 어 어 어 어 어 어 고맙습니다. 재미있다 재미는 있네 어릴적 생각이 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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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예찬이 일로와 예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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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 아니야 매주야 끝난거야? 아니에요 마지막기구나 마지막기구나 뭐해야돼요? 나도 가야지 맛있어 맛있어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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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발을 나사 맞춘... 오늘 발이 3가지 Sandman 반살렛이 야시 in the water 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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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하니 사 caf 청양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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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 안 안 안은데 뭐있다 빼수를 못했어 하나 나왔다 끝난거야? 끝난거야? 몇 라운드 하는거야? 네 내가 2개 할기만 다 줄게 아 끝이 하는데 다 됐어요 아 한 라운드만 하는거야? 한 번 더 너네도 너네도 한 번 더 해 김 dud german 한 번 더 해야하네 마지막 거는 스트라이크 하면 또 하는거야 실패 한글자막 by 한효정